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 반갑습니다. 유튜브 각군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업! 이번 메뉴는요 농심의 신라면 제페토 큰 사발 그리고 김밥하고 김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라면보다 3배가 맵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매운 걸 좋아하는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광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선 세팅을 먹기 좋게 좀 빼놓도록 할게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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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깔끔하게 맵다 맛있다. 오우 와 고춧가루 뜨거워 오, 뜨겁다 김밥이랑 싹 해서 고기 떼어 얼큰하네요 맛있다 너무 좋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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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제가 먹어본 결과 맵기는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맵기 정도 딱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물 맛이 엄청 진해요 내 스타일이야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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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 맛있다 더 맛있다 음 otes 맛있다 다리 너무 맛있다 이렇게 2분 더를 Shielded 끄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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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춧가루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요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구요 우선 맵기 정도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매운맛이네요 면발도 꼬더라구요 맵지만은 깊은 맛이 있어서 참 좋았구요 그리고 건덕이 보셨죠 계란하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서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었다는 거 한 번 더 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빙빙빙 투르가